이제 따라줄 테니 기운내고 손을 잡아줬을 때 그때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이민정 씨 어떠셨나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보면서도 진짜 나를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 정말 부럽네요. 결혼을 앞두고 뒤늦은 상견례를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평소 예비 신루의 이은희 씨와 다정한 모습이 공개됐던 이민정 씨. 시월드 입성 걱정 없겠네요. 이민정 이병원 씨 결혼 미리 축하드리고요. 3.12 식장에서 뵐게요. 두 번째 주인공 예비 신부 이보영 씨.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대세녀죠. 그래서 인가요. 하루하루 점점 더 예뻐지는 이보영 씨. 진짜 예뻐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활동 계획 같은 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저 좀 쉬면 안 될까요. 쉬면 안 될까요. 그랬던 그녀가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손편지로 팬들에게 결혼 계획을 발표하며 저 7년만 원인 끝에 드디어 모리.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면 너랑 할게. 지난 2004년 한 드라마에서 인연을 맺은 후 공인 커플로 만남을 이어 온 둘. 공공장소에서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스킨십 중에서 어부바를 좋아한다. 그분이 어부바 자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냥 업히죠. 업히는 걸 좋아해요. 업히는 걸 좋아하죠. 바쁜 스케줄 때문에 신혼여행도 연기한 두 사람. 그런데 돌연 스페인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배우 이보영 씨와 지성 씨가 웨딩 화보를 찍기 위해서 패션 잡지와 함께 한다는 보도가 있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일정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두 분 예쁜 모습 기대할게요. 마지막 주자 이효리. 최대한 결혼을 선택하며 세간의 화제가 된 그녀의 결혼. 그런데 그녀가 결혼을 앞두고 돌연 신경 고백을 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효리 씨는 SNS를 통해 예비 시부모님이 과도한 관심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언론사들에게 자제를 부탁한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상순 씨의 부모님이 운영 중인 한 음식점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지. 갑자기 어디 나 깜짝 놀랐어. 그녀의 결혼이 사실로 보도된 후 모두에 관심이 집중되며 많은 취재진이 예비 시부모님의 가게를 수시로 찾아가는 것은 물론 제주도에 있는 신혼집 위치까지 공개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이미 한 번 결혼을 연기하기도 했었는데요. 화려한 결혼식보다 가족과 함께 조용히 식없는 결혼을 하겠다고 밝히며 주위에 귀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팬들은 역시 이효리답다며 응원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효리 씨의 결혼 준비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워낙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그 패션 스타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에 대한 그런 취향도 워낙 잘 알고 계시고 들리는 소문에는 아무래도 이효리 씨가 미국 가셔가지고 사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설명회 예비 신부들 남은 기간 동안 준비 잘 하시고요.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 세쌍 모두 한밤은 결혼식장에서 뵐 것 같은데요. 네. 지성 씨 결혼식 하신다고요. 네 저 갑니다. 얼마 정도. 얼마 정도요. 네. 궁금하세요. 네. 궁금해요. 궁금하세요. 네. 에게 에게 에게. 진짜 진짜. 자. 다음은 한밤의 새얼굴. 윤서희 씨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더위에 아침부터 새벽까지 뛰었는데요. 특히 개그맨 김준현 씨. 땀방울이 빗줄기 같은 거 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두 미녀 강예빈 이수정 씨. 또 야수 김준현 씨가 함께 했는데 세 분이 함께한 모습이 뭔가 언밸런스 하면서도 재밌습니다. 네. 수많은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음식과 결별을 선언한 수단은 바로 자타공인 광복팀 김준현 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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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잘 지내고 있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네. 네.